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컨츄리오빠 천만입니다. 항상 컨츄리틱해요. 시골틱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시골틱하게 생겨가지고 도시남 아닙니다. 컨츄리남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또 오늘 하루도 마무리 방송하려고 또 천만오빠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 20일이에요. 12월 20일. 진짜 1월달부터 지금까지 아주 뭐 주구장창 달려왔어요. 주구장창 달려왔는데 좀 아쉬움도 많고 좀 설렘도 많고 행복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한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채팅을 하나 보냈는데 한 8개월 전에 영상인 것 같아요. 8개월 전에 저의 뭐 좀 어리버리한 그 영상에서 그 댓글에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스쳐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눈에 띄어. 눈에 띄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광주에 우리 노게인 여사님 노게인 여사님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계신 거예요. 우리 노게인 여사님 한결같이 천만오빠 따라온다고 참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노게인 여사님 늘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들 보면은 변심하고 다들 떠나고 탈출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탈출 안 하셨어. 아직까지 탈출 안 하신 분 중에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는 중에 갑자기 이제 노게인 여사님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 영상도 들어주실 거예요. 분명. 지금도 우선주 꾸준히 모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꾸준해서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광주 한번 꼭 가고 싶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진짜 8개월 9개월을 저랑 같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달 하다가도 나가 떨어지고 도망가고 탈출하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막 또 변심도 해요. 저는 그걸 잘 알압니다. 사람이 그 심리 속성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오래 지나 보면 질려. 질려야 하더라고요. 지겨워하고 질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마음이라는 게 한결같이 힘들어.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데 저도 한결같이 방송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떠들어 댔는데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 그냥 쉬고 싶어. 다 때려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푹 쉬고 산속에 그냥 처박혀서 암자에 처박혀가지고 쉬고는 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의 시간 또 천만 오빠가 떠들어 대야지 또 기다리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책임감 의무감 그 정도 있어요. 즐겨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또 약속도 있고 해서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그 천만 오빠의 그 중심 그 마음 그 말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코스피 지수 상당히 좀 안 좋죠. 특히 오늘 외국인하고 기간에 강한 매도세 낙폭을 점차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2%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죠. 좀 아쉬웠습니다. 그 장중에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 그 순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기관 중심에 이제 프로그램 그 차익 매도세가 강했어요. 차익 매도세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많이 돌리니까 하여튼 그 지수 낙포를 키운 요인이 됐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금리 인하 미국의 또 아, 걸때린 사람이 있네. 또 조멘친, 민주동 상원의 발언 등이 증시의 악질 장애. 막 보면은 정치인들 그 발언 하나가 또 이렇게 상당한 또 타격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흥미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음 3001.33에 이제 하락 출발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장 시작 직후부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맵을 막 쏟아내는 거야. 음 곧바로 이제 3,000선을 막 하회를 했어요. 그 개인 투자자가 또 1조 넘게 선매들었습니다. 오늘 개인들 많이 샀어요. 개인들. 개인들 1조 860억을 샀습니다. 860억. 음 오늘 코스피는 1.81% 빠져가지고 2,963에 딱 마감을 했고요. 하여튼 중국의 그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인민은행이 12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전달에 3.85% 보다 0.05% 포인트 낮은 3.8 3.8%로 짓게 됐다고 발표를 해요. 1년 만기 그 LPR은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3.85%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LPR이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의 성격으로 이제 평가를 받죠. 일단은 그 장중 지수 급락의 핵심 원인은 그 중국의 금리 인하 단행이다. 그렇게 많은 거다. 금리 인하 단행.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중국의 금리 인하를 경기 부양 의지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은 정격적인 금리 인하는 그 금리 인하는 점에서 경기 불안 심리가 커졌다. 경기 불안 심리가 커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정격적인 금리 인하라는 점에서 경기 불안 심리가 커졌고 하여튼 금리 인하 폭이 0.05%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경기 부양 의지를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뭔가 실망감. 실망감이 유입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망감. 그리고 또 19일날 민주당의 중도파 있어요. 조멘친. 조멘친. 이름도 좋네요. 조멘친. 하여튼 웨스트 버지니아 쪽인 것 같아요. 상원위원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법 법안인 더 나은 재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요. 웃기는 사람이네요. 보니까. 같은 민주당인데도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에 3조 5천억 달러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 맨친. 의원 등의 반대로 2조 달러로 축소한 바 있어요. 하여튼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정상화로 시장의 피로감을 느꼈죠. 느끼는 그 가운데 또 유럽의 오미크론 확산, 지역 봉쇄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기대가 약해지는 거야. 지금 중국이 금리나 맨친 상원위원의 발언 이런 게 또 악재로 분석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이날 또 외국인과 또 기관들은 좀 많이 또 매도를 했죠. 거의 한 5천억 이상씩 매도를 했어요. 개인만 홀로 1조 860억 승매수 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라! 모두 하라! 아주 파란불이었어요. 파란나라였어요. 우리 혜은이 언니의 파란나라가 아주 생각나는 노래였습니다. 파란나라. 파란나라를 보았니? 오늘 파란나라였습니다. 하여튼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은 8자에 나섰고 이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한 1,108억을 승매도 하는데 개인은 136억 기관은 972억을 승매수를 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간 엇갈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한 2.9% 정도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지금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가상화폐들도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한 2.6% 정도 떨어져 가지고 5,526만원 정도 이더리움도 한 3.85% 하락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하락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럽도 지금 난리죠. 쭉쭉 빠지고 있어요. 영국도 한 1.2% 정도 좀 빠졌다가 약간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하락세고 프랑스도 1.27% 약간 줄이고 있고 독일도 2% 독일은 급락이네 완전. 지금 유럽도 지금 파란 나라다. 아시아도 파란 나라고 지금 오늘 또 밤 미국도 파란 나라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시원하게 또 물기둥 내려올게요. 물기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여러분도 아실 거였지만 토요일날 좀 빠졌어요. 지금 환율을 보니까 미국 달러 1,193.50 많이 올랐어요.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7.5원이나 올랐고 1,190원을 돌파했다. 이런 기술로 또 1,200원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달러 1번에도 113.70엔 좀 올랐고 유가는 70.72달러. 조금 빠졌어요. 지금 외화들이 올라요. 지금 일본에나 1,050.80원 위로와는 1,344.54원 중국 위안화가 186.86원 중국 위안화 많이 올랐네요. 중국 위안화가 많이 올랐어요. 휘발유값은 빠집니다. 1,636.81원 국제금값 1,803.8달러 국제금값 6만 9,004.52원 금값도 지금 오르고 있다. 골드도 오르고 있어요. 골드 골드 틈틈이 돈 있으면 골드도 사놓으세요. 10년물 국채금리 1.4대에서 지금 1.390으로 쭉 빠졌습니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도 상당히 좀 약간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1.390 약간 춤을 추는 같은 그런 금리죠. 미국 금리 선물 또 안 좋다. 지금 보니까 다오 지금 한 1% 빠지고 있어요. S&P 1.18 나스닥 1.45 S&P 참 러셀 1.56 지금 미국 선물 시원하게 지금 물기동 폭포에서 흐르고 있고 유럽도 말도 못한다. 지금 독일은 1.95% 프랑스 0.63 또 어디야 영국 0.62 유로 1.44 이탈리아 1.64 유럽도 지금 뭐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폭포수 내리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폭포수 오늘 보니까 뭐 현물 선물 완전 뭐 작살 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요. 삼성전자 나름 선방 잘했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행복 구간이어서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인들이 가두리 치는 것 같아. 가두리 좀 치면서 어떻게 쓰든지 잘 밑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또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실적이 좋고 나쁠 게 없어. 삼성전자처럼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저점일 때 많이 살아겠잖아. 줍줍하라고 줍줍하라고 해놓으면 지금쯤 아직까지는 크게 손실도 없습니다. 한 9에서 10% 정도의 이익을 남겼고 뭐 8만전자부터 내려오신 분들이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점점권에서 많이 매수를 했으면 음 보니까 평당가도 많이 낮췄을 것 같아요. 견뎌봅시다. 삼성전자가 뭐 망하는 위협도 아니고 이런 좀 조정장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게 삼성이에요. 우산줘도 그래도 딱 7만원은 딱 시키네. 저가에서 종가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약간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잘 버텨준 것 같아요. 400원 정도 빠졌으면은 선방한 거죠. 코스피 코스피 그 하락세의 비교를 해봤을 때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아 이 정도로 지금 장이 안 좋아요. 내일도 좀 빠질 것 같아. 느낌이 잘하면 내일 또 7만전자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내가 뭐 살아말라 그런게 아니라 딱 빠져서 막 1% 빠졌다 하면은 좀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뭐 계속 빠지지 않냐 칼날 아니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칼날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렸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 같아요. 빠지면 다시 또 올렸다가 또 빨아져 올렸다가 그런 모습들 이렇게 뭔가 횡보를 할 것 같아요. 횡보하면서 등락이 좀 심하지 않겠나 일단 미국 정상으로 보고 한번 잘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딴 거 없어. 꾸조사 뭐 열심히 합시다. 꾸조사 뭐 많이 사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돼요. 여유 있는 분들이야. 뭐 그냥 시원하게 사죠. 막 100주 200주 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도 잘 가는 겁니다. 아 깐돌이 오빠는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처음 얘기했죠. 우리 노게인 여사님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같이 가는 그런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천만오빠 같이 가는 동반자 아 지금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페이스들 뉴페이스들도 많고 하는데 좀 변시만 하고 그냥 삼성전자 꾸준하게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천만오빠 안 좋아해도 되니깐 여러분들 삼성전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모으세요. 나중에 많이 모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때 깡패 되는 거야. 수량 깡패 어 누구말로 장땡. 장땡인 겁니다. 수량이 깡패다. 나중에 보십시오. 한 10년만 지나면은 천만오빠가 말한 게 아주 뼈저리게 그 여러분들의 뇌 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해볼게요. 그리고